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은 영원전부터 계십니다.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10편 93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 첫 마디가 대단히 강력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1절에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10편 기자가 1절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험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주님, 주님의 왕위는 예로부터 경고히 서 있었으며 주님은 영원전부터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에 대해서 처음 들으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러나 왠지 공허하게 들리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교회에서는 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은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강대국이 세상을 다스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재능 있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세상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는 신앙고백과 찬송도 들어갑니다. 프랭크 루박의 편지를 보면 프랭크 루박 성교사님이 일기를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자기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서 늘 부르던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407장에 해당되는 찬송가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프랭크 루박 성교사님이 갑자기 깨달아진 게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날 일기를 일으켜 썼습니다. 나는 그 찬송가를 즐겨 불렀지만 찬송가 가사대로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살지도 않았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이것이 지금 내가 마음을 닿아여 찾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신앙 고백도 하고 찬송도 부르지만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이 진짜 그렇게 믿는 겁니까? 정말 여러분은 그렇게 노래할 확신이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염려할 게 뭐며 두려워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믿음이 바뀌어버렸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3절 말씀에서 큰 물, 강물에 대해서 그가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 또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강력한 것은 큰 바다, 파도가 치는, 그리고 홍수가 나는 그때 엄청난 물이 쏟아져 흐르는 것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컸던 모양입니다. 3절에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 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성경에서 큰 물이나 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을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바다를 혼돈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괴물이 그 속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노아 홍수도 그랬고 몇 년 전에 일본과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쓰나미도 우리가 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홍수나 쓰나미는 엄청난 자연재해입니다. 그러나 10편 기자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다. 이 거대한 강물보다, 홍수보다, 이 바다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4절에 큰 물소리보다 더 크시고 미친 듯이 날 뛰는 물결보다 더 어미하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어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 다 잘 아시죠? 마태복음 8장 26절부터 예수께서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하나님은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바다보다 크시고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세력보다도 어떤 힘 있는 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되는데 안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무언가 의지할 것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안 믿어지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안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고 의지할 대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전혀 믿을 만한 분이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되고 도저히 믿어서도 안 되는 그런 대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고 무너지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었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를 도와주고 통일을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 믿을 만합니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줬잖아.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미국 의지할 만합니까? 아니 왜 우리가 중국과 미국을 자꾸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대상을 자꾸 붙잡고 의지하다가 이렇게 어려움 겪고 저렇게 좌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안 믿어졌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 의지하고 그러다가 무너진 거예요. 이 조선시대에 왜 만렵에 우리 나라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진짜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 나라 믿자 저 나라 의지하자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결국 나라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돈 믿습니다. 돈이야말로 진짜 확실하잖아요. 이거 돈 있으면 안 되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돈 믿을만 합니까? 그래서 다들 돈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도 인생도 건강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돈은 절대로 믿을 대상이 못됩니다. 돈, 돈만 바라보고 살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프로야구 구단인 뉴욕 양키스 소속의 어느 야구선수가 구단과 연봉과 계약금 협상을 이렇게 했는데 그 부인 인터뷰에 나와서 이야기한 내용이 실린 책을 보았습니다. 이 야구선수 부인의 남편이 구단과 지금 연봉을 그리고 계약금과 전체 총 계약금액이 8,900만 달러 아니면 9,100만 달러 그 둘 중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8,900만 달러라고 하면 지금 환율로 따지니까 1,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9,100만 달러는 1,027억쯤 돼요. 상상이 잘 안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 선수는 9,100만 달러가 됐으면 좋겠고 구단에서는 8,9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오랜 기간 동안 줄다리기를 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아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8,900만 달러에서 9,1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도록 구단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그는 큰 거절감을 느꼈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1,600억이냐, 1,027억이냐 이 문제 놓고 논의하다가 이게 1,600억이 됐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어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 경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세상에 무슨 그런 슬픈 날이 있겠어요. 그러나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지 완전히 우리를 비정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 믿을만 합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사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고 살다가 배신 느끼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자꾸 사람이 의지가 됩니까? 진짜 믿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것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에 모든 걸 의지하다가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건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이 고백이 진짜여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여야 하는 겁니다. 10편 기자는 5절에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서 있으며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답답한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고백은 너무 담대하지만 답답해요. 주님의 증거는 견고히 서 있으며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아니, 가만 둘러보니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재능 많은 사람 소위 갑질하는 사람들이 다 세상 다스리는 것 같아요. 강대국들이 결국은 이리저리 좌지우지 다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증거가 도대체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대국이나 권력 가진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죠? 성육신의 통치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다 짊어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전삼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저 자신이 증거예요. 저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 우리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와 하나 되시고 저 위에 십자가 죽으시고 저도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제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제가 주의 종이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다스리심이죠. 여러분들은 또 증거 아니십니까? 오늘 예배들이로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스리셨나요? 여러분 위에 오셔서 여러분 위에 죽으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안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 세상을 다스리시나 우리는 정말 우리야말로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갔을 때 자기를 보조하는 몽톨롱 백작에게 생뚱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나? 이 백작은 황제가 지금 유배를 와 있는데 심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누군지 물어보는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말하리다. 알렉산더 대제, 시저, 샤를마뉴 대제 그리고 나도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천재들이 무엇의 기초에서 이런 제국을 이루어냈는가? 무력이다. 그러나 예수만이 자신의 제국을 사랑의 기초에서 세웠다. 그리고 바로 오늘날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 죽고 있다. 영웅이라는 이들 모두는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이상이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정적 헌신을 일으켜서 나를 위해 기꺼이 죽기까지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들 앞에 나타나 말하고 외쳐야 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들의 심장에 헌신의 불꽃이 타오른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간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높은 세계로 고향시킴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었다. 18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그분은 어떤 사람도 성취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신다. 그것은 철학가가 친구들에게 부탁했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요구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다. 곧 마음을 달라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바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그 요구는 즉시 수용된다. 놀라울 따름이다. 그를 신실하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있다. 이런 현상은 설명이 불가능하고 인간이 가진 창의력의 범주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엄청난 파괴자인 시간조차도 이 신성한 불꽃을 소멸시킬 수도 그 힘을 고갈시킬 수도 그 범위를 축소시킬 수도 없다. 내게는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다. 자주 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네. 여러분, 나폴레옹이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를 비교해서 무엇을 깨달은 거죠? 나폴레옹도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무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성령으로 오직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심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세상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 십자가를 보면 압니다.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증인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건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제가 어느 날 매일 그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소서. 그런데 그날 특별히 제 가슴 속에서부터 뜨거운 감동이 막 밀려왔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그 자체가 너무 황홀하고 황송하고 자격 없는 내가 도대체 이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니. 그런 마음에 확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절대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핵무기나 또는 군사력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고 권력이나 돈이나 재능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깨닫게 할 수 있냐는 것.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또 복종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또 우리 자신을 다스리시잖아요. 라비 제크 라이어스의 오직 예수에 보면 거기 콜롬비아 성경대학원의 총장을 지냈던 로버트슨 맥킬킨 박사의 아내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로버트슨 맥킬킨 박사의 아내 뮤리엘은 20년 동안 알츠하이머병을 알아왔습니다. 치매이죠. 그런데 아내의 치매가 점점 심해집니다. 어느 날 맥킬킨 박사는 총장직 사임을 합니다. 자기가 맡았던 중요한 직책들을 다 사임합니다. 왜냐하면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그가 쓴 책에서 아내와 있었던 일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한 번은 애틀란타에서 비행기가 연착되어 서너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이제 힘겨운 시간이 시작된다. 몇 번마다 아내는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나는 똑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아내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 집으로 가게 될지 물을 것이다. 나는 몇 번이고 같은 대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몇 번마다 터미널 복도를 열심히 빠른 걸음으로 다닐 것이다. 왜냐하면 아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아내는 빠른 걸음으로 걷기 때문이다. 그녀를 따라가려면 거의 뛰다시피 해야 한다. 한 매력적인 여성이 우리 건너편에 앉아 컴퓨터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아내와 한바탕 터미널 복도를 걷고 왔는데 그녀가 컴퓨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무슨 말을 했다. 나에게 무슨 말을 한 것 같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다. 우리가 계속 움직였던 것 때문에 항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과하려고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아, 그저 혼자 말했어요. 저렇게 나를 사랑해 줄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치매에 걸린 자기의 아내를 부러워하는 여자가 있더라. 로버트슨 맥킬킨 박사가 이런 말로 자신의 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고요한 세계에서 참 만족스럽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종종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그녀를 조금 더 제 곁에 머물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부르신다면 나는 그녀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자취를 얼마나 그리워하게 될까? 물론 내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지만 자주는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게다가 나는 그녀를 돌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녀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로버트슨 맥킬킨 박사의 이 아내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이세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감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책 속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을 소개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기서 하나님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증언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인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 같이 들이자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자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예요. 방송국 기자가 카메라 들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한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취재하고 마지막 결론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교회 공동체.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눈이 뜨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24시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복되고 놀라운 길을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 증거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는 바로 그 삶을 하나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의 충만하심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워 주시고 역사해 주소서. 사모함을 발급한 마음에 하나님 응답해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맞은 손에 사로잡아 주시고 주여 은혜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이끄심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은혜위의 은혜를 좋아하시는 분이 찬양과 영광과 전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워 주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충만해 주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붙들어 주시고 한마음에 발급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주소서.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셔서 주의 바람으로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복사하시고 나주의 성을 창조하게 성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대대로 조여해 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영광걸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믿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은혜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을 뿐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선포하고 살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희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에 안수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해 주소서. 고난 중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소서. 병든 몸과 마음을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해 주소서. 어려운 재정 형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우리나라와 함께 해 주소서. 나라를 위해 금식함에 들이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고 온 국민들이 하나 되고 올바른 지도자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억류되어 있는 이면수 목사님, 김동철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오늘도 주님께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 주소서. 열방에 나가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신 만 밖에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한 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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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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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하나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추건하옵나이다 아멘